이거 내 쪽에서만 할인하는 건가? 어 여기도 할인하네? 어 뭐야 여기도 할인하네 여긴 나만의 상점이고 같이 할인하는 게 또 따로 있네 근데 딱히 막 아기자기한 게 없다 우주그룹 룰루? 야호! 와 겁나 이뻐 야 이것도 돈 주고 또 사야 되는 거야? 근데 기본도 겁나 이뻐 얼굴은 좀 귀엽다기보다 얼굴은 좀 근데 이거 크로마다 크로마 오 이거 괜찮은데? 노랭이 괜찮은데? 근데 얼굴이 파란색이어가지고 요런거 하면 눈에 잘 안띄겠다 보호색 아니야? 귀엽지? 레전더리 스킨 제일 최근에 나온 스킨 인거 같은데 근데 기본도 예뻐 근데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외형은 괜찮은데 목소리가 너무 울려 우주라서 그런지 너무 막 골 울리듯이 막 울려 어디 막 홀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 생긴 건 귀여운데 뒤에 딸려 있는 거랑 실드도 좀 그게 다르다 생긴 게 실드 옆에 봐 얼굴 같은 게 있어 나 이제 흑우된 건가? 다 알았음 다 알았음 아드위시밨 두 번째 면 또 야이쏘 우리가 뚜벅이 조합이니까 슈렐리아가 낫겠다 아니 니 잡으라고 준거잖아 룰이 좀 욕만 안하니 얻으면 좋겠어 아 근데 룰 재밌다 나는 약간 서포터랑도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원딜이 좀 욕만 안하니 얻으면 좋겠어 오우 쟤네 6랩인데 제규 잘했다 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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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, 뱉다오자 뱉다오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우 오호 뱉 죽을 뻔 나미가 무리를 많이 해주네 고맙게시 룰루가 잘 끄고 있다 아 뭐야 나 언제 3킬 먹었어 나이스 아 진 살려주느라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진이 너무 집을 안 가려고 해 이득보고 집 가도 되는데 아 나 실드 못 썼다 실드로 못 썼다 루시아 엄청 세네 루시아 9킬이야 어떻게? 아 나 없이 못 먹었어 까비 womx2 이 순간 루시아 마지막 루시아 입에 드라마 band 루시아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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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лиз 오 아 제발 아 뭐야 아 저 빙하 하나에 죽는다고? 저것도 맞는 판단이네? 아 오바야 아이고 아 뭐 우리가 아 아 ㄷㄷ 흐흐흐흐 궁있지롱 그렇지 갑니다 나 있어 궁있어 궁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간다 간다 룰루 간다 룰루 갑니다 룰루 갑니다 룰루 갑니다 하하 너무 애들 무리했어 바로 먹는다는 판단부터가 다리우스가 잘 못해 뒤에서 실드 씌워준다는데 트런드한테 쫄고 있어 와 죽냐? 와 우와 와칼리 딜 너무 쎄 와 야 박빙인데 근데 스코어는 우리가 더 높나요? 리신 때문인가? 리신은 잘하는 것 같은데 150대 말하는게 겁나 웃기네 아 다리우스야 같이 가지 바보 가스놈 흠 뭐해 다리우스 와 와 이게 와 이게 녹아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하는거 없잖아 하하하 흐흐 진짜 도망차 이러고 있네 와 제발 아지루야 아야야야 그렇지 리신 오야지 오야지 뭐야 다름지 걸었는데 다름지 걸었는데 왜 안죽어 나이스 주 그때 감수 뜨거워 이게 뚜벅이다 오지게 맞는구나 난 절대 루시안에서 짤리면 안 된다 우와 잘하고 있다 얘들아 유기냐 설마? 와 공이 있긴하다 여기까지 와 와 공맞고 죽어버렸어 공맞고 죽어버렸어 어 뭐야 진다고? 오 인간이 짤리 인간이 짤리 적으로 쳐지겠습니다 뼈 뼈 뼈 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쟀다 아 리신 잘했는데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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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